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전내부장님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고 부장님. 지금 채칭창에 빨리 팔아라.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종목을 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실적 발표가 많았어서 실적 발표 자료들을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메타플랫폼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구페이스북, 메타플랫폼스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따가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방금 미국 GDP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4% 역성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 1% 플러스 1%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1.4가 나와서 그게 나오고 약간 선물이 눌리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아까보다는. 크지는 않는데 일단은 미국 GDP가 예상한 것보단 조금 덜 나왔다는 거.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또 막 또 걱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어차피 긴축을 해서 좀 성장을 약간, 성장을 둔한다고 보다 인플레를 잡으려고 지금 강하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패드가. 그래서 내일 빅스텝을 다음 주에 보여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연준이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결국은 이제 성장이 귀해지는 구간이 들어갔잖아요. 리오프닝도 있고 성장주 내에서도 성장이 귀하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성장성을 유지해주고 EPS를 보여주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은 EPS 따라서 주가가 결국 회귀를 할 거거든요. 괴리를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실적 시즌의 실적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가이던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진율 훼손을 없이 잘 방어하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으니까 또 너무 GDP 마이너스 나왔다고 또 너무 막 걱정하지는 마시고. 나라의 GDP가 조금 둔화돼도 성장하는 기업은 있는 거고. 주식 시장은 결국 주가는 EPS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봤고요. 방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딱 그때 세 달 전에 저런 또 실적 발표 자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선방을 해줬지만. 또 메타가 또 뭔가 초래치지 않을까. 솔직히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뭐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던 게 다시 돌려서 보시면 그런 괜찮다는 톤은 아니었고. 실적이 괜찮아요가 아니었죠. 스튜디오 나가자마자 원래 아니었어.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일단 다행히도 지표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아해요. 무조건 좋았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시간에서 15%, 19%씩 올랐느냐. 보니까 결국 경영진의 어떤 가이던스나 코멘트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보면요. 어떤 순이익단이 보셨죠. 지난 분기때 확 줄어서 여기서 이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다들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느 정도의 수익성 회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당연히 EPS도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우려를 가이던스로 얘기했지만 그 3개월 사이에 CF4라든가 경영진들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둔화될 성장성을 다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자고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이익과 EPS단의 다시 재상승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IR자료로 들어가 보면 매출이 아니라 네딩컨과 EPS부터 장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매출이 한 7%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메타는 보통 20, 30%씩 매출이 성장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10년 만에 한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줬어요. 매출이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차피 우리 매출 둔화되는 건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대신에 순이익과 EPS를 늘리는 쪽으로 더 그런 쪽에 집중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뒤에 봤더니 결국은 1일 활성자 수. 매일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2.8이면.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약간씩은 늘었는데 어쨌건 당연히 예상했던 19억 5천만 명보다는 아주 약간 상해를 하는 모습인데 월간 활성자 수에서는 또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랬는데 왜 시간에서 폭등을 했느냐. 그리고 심지어 매출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여전하다. 사실은. 애플의 개인정보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특히나 전쟁 이슈, 환율. 그리고 이제 릴스.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20%가 거의 릴스를 보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터치로 넘기면 짧은 숏 영상이 계속 넘어가죠. 그런데 이 릴스는 사실 수익성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광고가 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진이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올랐나요를 봤더니 이 코멘트가 컸습니다. 이제는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한 돈은 또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 분기의 코멘트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려를 불러왔었는데 이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조금 줄이고요. 또는 속도 조절을 하고 SNS의 수익성 위주로 경영 방침을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걸 강조를 하니까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성장에 대한 부분을 수익성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걸 보여줬고 메타버스가 너무 뜬구름 잡는 사업이고 좀 돈을 버는 데까지 시차가 들어갈 수 있고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됐었는데 일단 그걸 좀 천천히 하면서 조금 수익성을 좀 더 강하게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로벌 아이비들은 여전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할 것 같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예상과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지만 기업이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면서 일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도 응원을 하면서 메타플랫폼스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진짜 쭉쭉쭉 올라가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매번 저거 쳐다봐야 되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금으로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 가세요. 그건 못하지. 쉬운 일이잖아요. 그건 못하지. 수익이 났는데 뭘. 아직 내일까지 가봐야 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 또 그런 말씀들 드리거든요. 저도 고객분들 중에 메타플랫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그냥 편하게 페이스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지나 5년간 투자해보셨던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둔화대 성장성 꺾여 그래서 또 이렇게 빠졌다가 또 그다음 분기 때 약간 또 보여주면서 다시 또 급등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한 두세 분기 자라다가 또 지금처럼 둔화되면서 또 빠졌다가 아 이제 진짜 페이스북은 끝난 것 같아. 그랬을 때 또 결국 다시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정말 제 아들이 한국에 대기업 들어갈래 이 빅테크 5개 중에 하나 들어갈래 그럼 당연히 저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니까 3개월 동안의 많은 변화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걸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뭔가 극복하는 노력을 또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또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타플랩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알파벳도 네 중요한 부분만 이제 스킵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벨 울리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네 일단 알파벳은 그 IR 자료가 항상 보면 알파벳은 PPT 자료로 공개를 해주질 않아서 좀 이렇게 이쁜 그림들이 별로 없어요. 약간 좀 투박한 이런 그냥 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알파벳은 기대치를 많이 하회했습니다. 네 성장성이 약간 줄어들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인플레라든가 뭐 제조 비중도 거의 없는 기업이고 거의 모바일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나 비용 이슈나 뭐 선적 비용 이슈 이런 것들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잘 방어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고주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좀 유튜브를 덜 봤다든가 또는 경쟁사인 틱톡을 좀 더 많이 봤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또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좋았던 부분은 클라우드 쪽 매출이 예상을 많이 상해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마존 웹서비스가 압도적인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위이고 3위가 이 구글 클라우드가 3위 사업자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 제가 한번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분을 모셔서 제가 전 직장에서 한번 강의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쟁사들은 어떻게 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는 경쟁사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이라 경쟁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는 평일에서 부르면서 약간 그때 역시 아마존 웹서비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위인 구글 클라우드가 굉장히 빠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고무적인 것 같다. 그리고 유튜브 쪽도 사실 조금 둔화가 돼서 실적 발표를 하고 Q&A에서 질문에 거의 대다수가 유튜브 쪽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었어요. 성장성이 왜 줄었느냐. 왜 이번에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왔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아시는 리오프닝이라든가 전쟁 이슈라든가 러시아 쪽에 구독자 수를 떨어졌다든가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객단가나 이런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코멘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광고 매출이 22% 늘었고 클라우드 매출이 무려 44%가 전년 대비 늘었다. 그런데 광고 매출도 리테일 부분이 주도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행 관련 섹터 쪽에 검색량이 늘어나면서 성장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 구독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를 인하를 했어요. 계속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 인앱 결제를 허용해 주느냐 마느냐로 계속 시끄러운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폭적으로 확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 자체가 좀 평이하게 수자가 나왔습니다. 30% 다 받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어쨌건 이게 이번에 나와서 줄어든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을 테니까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계속 경영진들이 그래서 강조했던 건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우리는 이제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톤 리퍼체이스 여기 보이시죠. 70밀리언이 보이니까 원활 환산했을 때 약 80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들 아시는 또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형용 교수님이 많이 보여주시는 그냥 구글의 백투노멀 인덱스 CNN을 치시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미국의 지금 거의 경제 정상화는 93% 이상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퍼스널 세이빙. 미국인들은 정말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저축률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고 제가 의미 있게 봤던 지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컨슈머 크레딧.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률이 코로나 이전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이만큼이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줄어뜬는데 그 시점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는 건 뭘 또 의미하느냐. 리오프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 소비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벌써 관련주들은 벌써 움직였죠.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대표적인 월지급식 배당 리치인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리테일 쇼핑몰, 아울렛, 스타벅스 같은 이런 정말 말 그대로 리테일 상점들. 이런 것들을 주로 임차 고객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인 리테일 리치인데 리얼티 인컴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게 아마 리오프닝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아멕스의 실적이 어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비자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정말 비자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드디어 실적을 좋게 공개를 했고 방금 전 장전 시간에서 지금 공개한 마스터카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아까 5%였던가 3% 정도 오르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EPS를 모두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3대 성장 부분인 소비자 결제, B2B를 통한 신규 결제, 기업 쪽 서비스 이런 부분이 모두 기대치상을 상회를 했다. 그래서 비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리오프닝 여행이나 항공 이런 주들을 어떻게 사도 되는 그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어보면 저는 비자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저희의 결제는 웬만한 건 요즘 다 신용카드 세시잖아요. 또는 신용카드가 연계된 모바일 페이로 결제를 하니까 신용카드사들은 정말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하는구나라는 데이터를 가장 빨리 알고 있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디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걸 보면 관련된 기업이 수혜를 받겠다는 걸 자연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데이터를 보니까 여행 관련된 쪽에 신용카드 매출의 성장이 많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번에 마스터카드나 비자 실적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레버뉴 같은 경우도 여행 관련된 부분의 결제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로 가는 여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미국 내에서 여행이라든가 또는 미국, 유럽 간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사이판 같은 경우도 격리 없이 여행을 지금도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사이판 이쪽 관련된 여행도 굉장히 벌써 부킹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명부장님 혹시 리오프닝 관련 주에서 포트에 좀 담으셨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그동안 안 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빅테크 위주의 기업들을 하락했을 때 조금씩 분할로 매집하는 걸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리오프닝도 일시적으로 또 지난 작년 6월인가요? 그때 리오프닝이 잠깐 갔다가 유행이 끝났잖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혹시나 끝나버리면 안산이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을까 봐 섣불로게 저도 손이 안 나가서 못 샀는데 지금은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보니까 이제라도 혹시 조금씩 비중을 늘려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떤 변이가 또 나올지 모르고 이게 제가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전염병이나 역병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이미 또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비자는 그냥 제가 뒤에 준비한 내용이 좀 있긴 했는데 여기까지만 비자는 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 종목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 관련 지출이 2019년 수준의 82%까지 회복을 했더라. 이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 나와서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었는데 테슬라 아침에 모닝 브리핑 보시는 시청층과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시청층이 조금만 다르신 것 같아서 똑같은 내용을 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슬라를 워낙 중요하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는 실제 미국 주식을 지금 막 매매하시고 정말 이제 10시 반부터 매매하기 전에 딱 보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 또는 해외 동포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정말 저희 한국의 K 직장인 분들 출근길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채팅창이 되게 저돌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어제 아침에 채팅창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막 드렸었거든요. 다들 좀 멘탈이 약하신 것 같다. 좀 힘내셔라. 잠이 확 깹니다. 마포대교도 가신다고 그러고 그러신 걸 많이 봤는데 저희가 이만한 걸로 마포대교 가면 인생 살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 힘든 일이 많은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오프닝벨 열리기가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좀 빠르게 말씀드려보면요. 혹시나 보셨던 분들도 있지만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게 실적 발표 자리의 첫 장에 흔히 말하는 주주 서한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테슬라 경영진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했는지 또는 향후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던 건 역시나 생산이었습니다. 생산과 성장. 다른 로봇이라든가 로봇택시, 사이버트럭 새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인플레나 또는 인력 인건비 상승 또는 여러 가지 원자재 비용 상승, 리튬 가격 상승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다 상쇄하고도 우리는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세이브하고 마진율을 높여서 인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목표한 150만 대 이상의 생산과 인도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우리 오퍼레이션 마진은 거의 19% 이상을 하는 분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이런 걸 보여줬고 리콜 스텝, 부채 같은 경우도 0.2 빌리언 밑으로 많이 낮추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만들었고 여기 보면 대중들의 관심이 우리의 어떤 지속적인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포커스를 그로잉 최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어떤 환경 하에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을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우리의 생산의 캐파시티의 확장은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의 가장 코어, 핵심이다. 결국은 생산 캐파에 모든 집중을 다하고 있고 지난 두 달 동안 기가 텍사스와 기가 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한 모델 Y의 딜리버리, 고객 인도가 실제 시작이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인하우스 셀 프로덕션. 실제 아시겠지만 상하이 공장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가 베를린과 이번 텍사스 공장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게 4680 배터리를 직접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안에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significant effort,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산 효율화나 비용 세이브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실적 발표 보시면 차량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87%가 무려 늘었고 그리고 전체 레버뉴, 여러 가지 전체 매출은 81%가 느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오퍼레이션 마진 아까 말씀하셨었죠. 운영 이익은 19.2%니까 지난 4개 분기보다도 훨씬 더 정말 어려운 매크로 상황에서도 이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에비타 마진이 26.8%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제 오프닝맨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 일반 회계 기준을 봤을 때 2.86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33%의 EPS 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기 전으로 봤을 때 3.22불. 사실 시장에서는 예상 컨센이 2불 초반대였어요. 그런데 일회성 비용을 포함한 거나 안 한 거야 EPS가 모두 엄청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이 매크로 다들 아시죠? 지금도 현대차나 GM이나 반도체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비싸서 차량 가격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도 똑같이 차량 ASP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 서서 지금도 예약하고 사줬고 수익성은 더 높인 상황.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 꼭 오류에 빠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팩트를 가지고 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테슬라는 잘했어요. 실적 부분은. 그건 인정해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약간 사랑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당연히 칭찬해줘야죠. 못했을 때는 과감히 혼내야 되고요. 인형 현금 흐름이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형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들어놨고 현금성 자산도 밑에 재무제표에도 나오지만 17밀리언이니까 약 21조 원 정도 되는 현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베라 한번 올려주시죠. 네. 지금 종이 또 나왔습니다. 사종의 시간. 가시죠. 오늘 좀 잘 가기를 바라면서. 아 경쾌합니다. 나스닥 선물 갈 시간이에요. 이제 달려보시죠. 자 저희가 또 한번 같이. PD님이 흉측한 얼굴을 너무 좀 줌을 좀 가까이 하셔가지고. 잘생기셔서 좋은데요. 자 그러면 잠깐 잠깐만 제가 저희가 아까 얼굴을 좀 보시겠네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나중에 뭐 콧구멍까지 볼 것 같아. 콧구멍까지. 네. 저희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되는 맵보는 사이트 이름이 뭐였죠? 저희 맵보는 핀비지입니다. 아 핀비지. 갑자기 아까 그 앞에 하셨던 패널분께서 조금 뒤에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가 사이트를 띄울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일단 맵을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오늘 같은 날 맵본은 즐거운 일이죠. 네. 자 지금 일단 전부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짜 이래야지. 진짜. 네. 미국 GDP가 마이너스 1.4% 역정상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로 빅테크나 테크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던 퀄컴도 예. 지금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마스터카드 호실적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죠. 마스터카드와 비자 역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 뭐 그 트위터에 대한 인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8% 정도 예.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때 트위터 그 인수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어 그 어떻게 보시나요. 왜 그런 너무 과매도가 아닌가. 음. 저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모닝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아 어제 12% 정도 그저께죠. 그저께 1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어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네. 네. 더 사시려고 했던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라고. 네. 왜냐하면 트위터를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트위터를 테슬라의 자금을 잉여 현금을 갖고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기 개인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당연히 자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기 테슬라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대출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미 앨런 머스크가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 예상 금액이 2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달하려고 하는 자금의 더 큰 자금을 아직 행사도 하지 않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한 거는 다 아시죠.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삼아서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트위터가 예를 들면 뭐가 잘 안 됐습니다. 또는 갑자기 테슬라의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느 이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빠지면 마진콜이 들어오죠.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거나 또는 반대 매매로 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먼저 걱정해서 12%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 방금 했었던 실적 발표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항상 앨런이 적극적으로 Q&A를 하거든요. 그런데 Q&A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앨런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번 실적 발표부터는 이렇게 강하게 자신감을 자기가 경영하면서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회사가 지금 모든 분야가 다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심지어 굉장히 터프한, 매크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리튬 가격도 높고 여러 가지 원재료도 어렵고 물류비용도 비싸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만큼 자신감을 느꼈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캐파 3개가 다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고 상하이 공장이 물론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 상하이 공장이 폐쇄돼서 아예 성장이 그쪽에서 없다고 가정을 해도 이번에 새로 오픈한 베를린 공장이랑 기가 텍사스 쪽의 공정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상해 공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었었던 수많은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이번에 두 공장에 그대로 녹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을 더 단순화시켰고 기가프레스, 늘 말씀드리는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비용을 줄였고 생산 시간을 줄였고 비용을 줄였다. 그래서 마진을 오히려 더 늘릴 수 있었다. 이런 강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쨌건 지금부터 이렇게 이 사람 말대로, 앨런 말대로 좋아진다고 하면 테슬라 주식이 안 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트위터에 인수한 게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말 리스크가 생겨서 정말 마진콜을 당하거나 흔히 말하면 반대면이 당할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테슬라 주식을 스톡옵션 행사를 해서 그걸 팔아서 그걸 현금을 메꿔야 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분명히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은 일어나려면 몇 달 뒤나 돼야 되는 거고 앨런이 돈을 다 집어넣고 트위터를 인수를 완료한 것도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트위터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테슬라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놨다는 거는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이슈가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기업 자체 이슈를 봤을 때 이런 외부 변수로 인해서 하락했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공식 의견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잠깐 넘어가 보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은요. 제가 자료에서 한번 보여드릴 게 최근에 테슬라도 인플레나 물가 상승 때문에 ASP 아시겠지만 가격을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10%나 높여놓은 상황이라 5만 2천 불 정도가 평균 판매 단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생산 공정 단순화라든가 노하우를 통해서 더 빠른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171개의 이런 부품을 일일이 사람이 용접해서 또는 붙여서 수작업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그냥 프레스로 찍어서 두 개의 부품으로 끝내버리는 그래서 안정성을 더 높이고 시간 세이브하고 비용도 효과를 하고 안정성 테스트에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동차 장인이라고 불리는 분께서도 이거 한 걸 직접 공장에 시차를 한 걸 지난번에 사이버 로데오인가요? 그날 그분이 여기에 내방을 해서 공장에서 기가 프레스 찍는 걸 눈앞에서 보시는 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어요. 그분이 예전에 테슬라를 엄청 비판하시던 분이에요. 저건 차도 아니다. 근데 이거 기가 프레스를 해서 생산을 실제 해서 인도하는 걸 보고 이건 진짜 센세이션하다. 지금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못 타고 있는 부분이다. 이건 굉장한 생산의 정말 센세이션이고 혁신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국 이걸 토대로 이번에 비용 세이브와 마진율을 지켜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보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미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가 됐어요. 테슬라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분기에는 가장 큰 회사가 됐을 거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캡쳐를 한 건데 그냥 테슬라 사이트 들어가서 메뉴에서 인슈런스를 누르시면 여기 본인의 어떤 주행 점수, 안전 점수, 주행 패턴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테슬라 차주라면. 그러면 제가 어제 모닝 브리핑 때 보여드렸는데 약간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보이시나요? 어그레시브 터닝. 내가 운전대를 휙휙 걷는지 또는 하드브레이킹, 급발진, 급제동을 하는지까지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테슬라는 제 운전 습관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꺾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게 만약에 굉장히 많다던가. 너무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주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이 테슬라가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2만 킬로를 탔는데 올해는 1만 킬로를 탔다. 근데 단순하게 1만 킬로만 주는 게 아니라 FST를 키고도 사고율도 없고 이런 정말 우리가 보는 위험 지표들도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 그러면 80만 원 보험료를 30만 원까지 낮춰줄 테니까 재갱신 하실게요? 하실래요? 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성이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탑 수준에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자유주행 켰는데 사고 나는 게 가끔 나오지만 그건 정말 만에 하나가 나왔던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율이 낮은 상태에서 보험까지 하고 있으면 수많은 다른 자동차 보험사들보단 보험 보상률이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그럼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성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고 가시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까지 정말 기업의 IR 자료를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오늘 네 저희도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저희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보여주시고 IR 자료까지 또 가져오신 하나금융투자 전내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